소득 상위 10%에 해당하는 부유층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하위 10%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과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2인 이상 비농가 소득 상위 10%에 해당하는 10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21만 2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하위 10%의 계층인 1분위에 가구당 평균 월소득 90만 3천 원에 10.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. 소득 상위 10%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분위 297만 7천 원에 3배, 7분위 451만 8천 원에 배에 달할 만큼 격차가 커졌습니다. 이한성 의원은 소득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 간 격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데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